첫번째 예제를 살펴보죠. 첫번째 예제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예제인데요. jsp들을 통해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ul 엘리먼트가 나오고 li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li 엘리먼트와 ul 엘리먼트는 뭐였죠? 항목을 나타내는, 리스트를 나타내는 이 html 태그였죠. 바로 이 태그들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생활코딩 1과 생활코딩 2는 li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블록 레벨 엘리먼트인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예제는 inline 엘리먼트를 나타내 주는, inline 엘리먼트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jsp들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li 엘리먼트와는 다르게 inline 엘리먼트는 생활코딩 1, 2, 3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a 태그가 inline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inline 엘리먼트고, inline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이 엘리먼트는 a 태그, img, em, strong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박스 모델에 해당되는 것은 div, h1, p, form, ul, li, address, block quote, field set, table, hy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테이블의 쓰임이나 그 테이블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편한 경우에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쓰는 것이고요. inline 엘리먼트가 편한 경우에는 inline 엘리먼트를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먼트에 부여되어 있는 박스 모델의 스타일, type이라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 박스 모델의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타입을. 그래서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를, li 엘리먼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인데 이것을 inline 엘리먼트로 바꿀 수 있고 a 태그는 inline 엘리먼트인데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jsp들을 실행을 시켜서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a 태그가 있는데요. 이 a 태그에다가 제가 css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록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줬습니다. 효과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보니까 a 태그가 inline 엘리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하나씩 표시되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a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ru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원래의 inline 엘리먼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inline이라고 적어도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리고 run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이 값을 아예 지운 다음에 실행을 하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요소 검사를 한 다음에 자, 컴퓨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열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엘리먼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css 효과가 inline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 엘리먼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의 기본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a 태그는 inline 엘리먼트라고 하는 기본 디스플레이 속성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 값이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시간에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록 타입, 블록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변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css 이펙트가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펙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이펙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엘리먼트에 변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jsp를 제가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지금 결과로는 생활코딩 1, 2가, 1, 3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생활코딩 2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생활코딩 2의 스타일 시트로 디스플레이를 논을 했더니 이 생활코딩 2라고 하는 녀석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이 속성은 기본적으로 엘리먼트를 inline 엘리먼트로 할 수도 있고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blokk라고 하고 run을 눌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바뀐 거죠. 이렇게 화면이 띄워진 것은 이 생활코딩 2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원, 쓰리가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inline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것을 inline으로 바꾸거나 i 지워버리면 기본값이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은 제가 이거를 논으로 하면 마치 제가 이 생활코딩 2라고 하는 것을 감싸고 있는 이 a 태그 이 부분 있죠? 이것을 제가 기록하지 않은 코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데 또 비슷한 효과로 비저빌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hidden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1, 생활코딩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간 부분이 공백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hidd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element를 화면상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는 하지만 element의 부피는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투명인간 같죠? 그런데 반대로 디스플레이 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제가 html 코딩을 하지 않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element가 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겁니다.